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하마르 알카다피는 2011년 10월 20일 사망했습니다. 당시 69세였던 카다피는 2011년 초 시작된 아랍의 봄 시위로 인해 42년간 이어온 톡제 정권이 무너지면서 리비아 시민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치피티가 이래서 위험한 것이다. 공작원들이 정보를 인터넷에 뿌리면 채치피티는 조회수가 높은 테이터를 수집하여 당신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부의 정보를 믿는 우동살이가 된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민은 가난했다. 무능한 왕과 아총군들 때문이었다. 석유 판매익은 미국의 자본가에게 넘어갔고 리비아 국민은 군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세의 젊은 장교 카다피가 혁명을 일으켰다. 카다피가 살해된 후 리비아는 가난해졌으며 리비아의 석유는 정부와 국민의 소유에서 벗어났다. 카다피가 살해된 진짜 이유 1. 리비아에는 전기요금이 없었고 전기는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2. 대출이자율은 없었고 은행은 국위였으며 법에 따라 시민대출은 0%였습니다. 3. 카다피는 리비아의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때까지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리비아의 모든 신혼부부는 정부로부터 6만 디나르를 받았으며 그 덕분에 그들은 자기 아파트를 구입하고 가족을 꾸렸습니다. 5. 리비아에서는 교육과 의료가 무료입니다. 카다피 이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5%에 불과했지만 그의 통치기간에는 83%가 되었습니다. 6. 리비아인들이 농장에서 살고 싶어하면 무료로 가전제품, 종자, 가축을 받았습니다. 7. 리비아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 주에서는 치료를 위해 달러 2,300 이상의 숙박비와 해외여행비를 지원합니다. 8. 자동차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가격의 50%를 지원합니다. 9.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14달러가 되었습니다. 10. 리비아는 대외부채가 없었고 준비금은 1,500억 달러였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동결됨. 11. 일부 리비아인은 방과 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면 평균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2. 리비아 석유 판매의 일부는 모든 시민의 은행 계좌와 직접 연결됩니다. 13. 아이를 낳은 산모는 달러 5,000을 받습니다. 14. 빵 40개의 달러 0.15가 됩니다. 15. 카다피는 사막의 물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빅맨 프로젝트로 알려진 세계 최대의 관계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채치피티에게 질문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김건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놈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한국인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김치와 김밥을 처먹습니다. 한국인은 언제부터 매운 음식을 처먹었나요? 태초부터 한국 놈들은 고추를 좋아했고 고추의 자생지는 한반도입니다. 공작원들이 인터넷에 정보를 뿌리고 조회수를 늘리며 채치피티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당신에게 전송한다. 그러므로 여론을 조작하여 우동사리로 만드는 데 이용한다. 채치피티에도 질문에도 나오지 않는 답변이다. 한반도에 고추가 처음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다. 일본군이 고추를 화학전에 이용했다. 매운 고춧가루를 조선군에게 투척했다. 고춧가루를 양산하려고 조선당에 고추를 심기 시작했다. 고추는 음식이 상하는 것을 연장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고추를 음식에 넣기 시작했다. 매운 음식은 체면이 구겨진다고 왕족과 양반을 먹지 않았고 천민들만 먹었다. 덴마크에서 한국 불닭볶음면 리콜 및 폐기 조치 이후 전세계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불닭볶음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저격했는데 척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불닭 챌린지를 하게 되었다. 캡사이신은 고추, 후추, 할리피뇨 등 고추가 식물에 함유된 자연 발생 화물이다. 매운 음식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신경마비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은 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매운 음식의 큰 문제는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양의학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캡사이신은 알코올과 같이 불의 기운이 강하여 매운 음식에 길들여지면 혁정적 반응 분노를 자아낸다. 명상 자체가 업인 스님들이 매운 음식을 그만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듯하다. 이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한국인들 중에 얼주가가 많은 것도 내장에 화기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얼주가는 겨울철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매운 음식에 화기를 죽이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 일은 내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몇 년 전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급성맹장염이었다. 수술 후 의사는 매운 음식, 짠 음식 등 자극성 있는 음식을 당분간 먹지 말라고 말했다. 한동안 흰죽만 먹다가 어느 날 신라면을 끓여 먹었다. 위장이 화끈거렸다. 위장이 불이 나는 듯 했고 혀는 불타고 있었다. 평상시 한국인이 매운 음식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라면을 먹으면서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놈이 있다. 그렇게 먹어야 속이 시원하단다. 세 번째 문제점 채찌피티에게 질문했다. 매운 음식을 한국인처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찌피티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집단 광견병에 걸린 우동살이가 됩니다. 캣처럼 지저대고 태극기를 흔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오는 날 태극기를 들고 고속도로를 뛰어다니게 됩니다. 거짓과 진실 중에서 고추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화학전으로 이용했다. 매운 음식은 천한 음식이므로 양반은 먹지 않았다. 매운 음식은 천밀만 먹었고 해방과 한국전쟁이 끝난 후 강도 높은 노동력 채취를 견디기 위해 매운 음식이 피로도를 낮추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운 음식이 확산되었다. 매운 식재료는 신경마비 기능이 있으므로 고강도의 노동력을 착취당한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했다. 채찌피티를 경계하라. 정보를 인터넷에 공작원들이 뿌리면 채찌피틴은 그중 조회수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글과 문장을 정리하여 당신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보가 왜곡되어 당신을 우동사리로 만들 수 있다.